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페이지 128페이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28페이지에 철골구조의 접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접합은 페이지 128페이지 보면 리벳접합이 있죠 접합을 크게 나누게 되면 첫 번째로 리벳접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통 90년도 초반까지는 현장에서 리벳접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석탄과 가열해서 열을 만들죠 그러면 거기에다가 리벳을 가열을 합니다 한 1200도 정도까지 가열해서 현장에서 때려가지고 만듭니다 이 리벳접합이 있고 그 다음에 130페이지 보면 무엇이 있다? 볼트접합이 있습니다 볼트접합 그러면 이거는 볼트라고 해도 되고 또는 일반 볼트접합 이렇게 해도 됩니다 넣을 수도 있고 뺄 수도 있어요 일반 볼트접합 또는 그냥 볼트접합 이렇게 해야죠 이거는 130페이지 나오고요 자 그리고 넘겨보시면 자 무엇이 있네요 고력볼트이죠 131페이지 보면 3번에 장은 넣어도 되고 빼도 됩니다 고장력볼트접합 또는 고력볼트접합이 있습니다 이거 131페이지 이거 130페이지 있죠 그리고 4번에 보시면 용접접합이 132페이지 보면 나옵니다 자 용접접합 접합이 이것이 132페이지죠 페이지 132 자 이게 크게 접합이 4가지 접합으로 나누어집니다 자 그러면 자 이 두가지 접합을 리벳접합하고 자 이 볼트접합 이것이 전단접합이에요 이 전단 그 볼트나 리벳이 전단력을 받도록 접합하는 것이 전단접합이에요 그리고 고장력볼트가 이것이 마찰접합이에요 마찰력을 이용하는 마찰접합의 기본이 될 수 있는 것이 고장력볼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인 리벳이나 볼트접합의 경우는 자 이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하나만 그려서 표현을 해드릴게요 이렇게 됐을 때 원래는 두 개 이상 해야 되는데 여기 이제 구멍을 뚫었을 거 아닙니까 원래는 두 개 이상 해야 되는데 하나만 딱 해서 나타내드릴게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구멍을 뚫었어요 구멍을 뚫게 되면 구멍을 이렇게 뚫었어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가열된 리벳을 넣고 이제 햄마로 탁 때려가지고 여기에서 벌겋게 가열해서 넣어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리벳머리를 이렇게 모양 해가지고 탁 만듭니다 그러면 리벳팅 됐을 거 아닙니까 또는 볼트 끼웠어요 그러면 힘이 작용하게 되면 이 리벳이 전단력을 받아요 이 리벳이 전단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리벳이 전단 파괴되도록 설계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전단접합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리벳이나 볼트의 하중이 집중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리벳 접합이에요 볼트 접합 그런데 우리가 이제 기억하실 거 이겁니다 그러면 이 볼트나 리벳을 갖다가 할 때 배치를 할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리벳이든 볼트가 되든 이렇게 제 길이 방향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 자 거기에서 여러분들 페이지 잠깐 보시면 129페이지 보면 용어가 나와요 피치 리벳이든 볼트든 다 똑같습니다 고장력 볼트든 그러면 여기에서 피치 해놨죠 게이지 라인상의 리벳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에서 리벳을 이렇게 일정한 간격으로 볼트를 이렇게 설치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표현을 해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리벳이나 볼트를 이렇게 설치했어요 그러면 먼저 저걸 먼저 보겠습니다 3번 먼저 보면요 3번에 게이지 라인이라고 나오죠 게이지 라인 그래서 이 재축 이 부재축 방향 길이 방향을 재축 부재축이다 부재축 제축 방향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 리벳 중심선 이 리벳 중심선이 있겠죠 이것을 뭐라고 한다 이게 3번이 되는 거예요 게이지 라인이라고 하는 거네 재축 방향의 리벳 중심선 이것이 3번이에요 3번 그리고 4번의 게이지 게이지 라인 간의 이 거리 그럼 이 게이지 라인하고 게이지 라인 있죠 이 거리 이것이 게이지라는 거예요 이게 4번인 거예요 게이지 4번입니다 그리고 피치 있죠 게이지 라인은 리벳 중심간 거리 간격 그러면 이것이 1 자 이거죠 리벳 중심간 거리 간격이 있겠죠 그러면 지금 현재 이거입니다 이 거리 이것이 바로 피치가 된다 피치 그래서 이게 1번 피치 1번입니다 피치의 개념이고 그리고 연단 거리 접합 부재의 단면에 배치되는 그러면 이 끝부분과 이 거리 이것이 바로 2번 연단 거리가 되는 겁니다 연단 거리 기억을 하십시오 자 리벳이 됐던 볼트 접합을 구멍을 뚫어서 하는 것들은 자 이것이 적립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 5번 클리어런스는 이것을 클리어런스라고 해요 자 이거는 그림을 별도로 하나 더 그려야 돼요 자 그러면 그래서 지금 현재 이렇게 부재가 있는데 형광을 이렇게 접합을 이렇게 했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에루 형광 여기도 이렇게 해서 현재 이런 식으로 해서 접합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리벳이나 볼트의 구멍을 뚫어가지고 뚫어서 여기 리벳이나 볼트 이런 걸 넣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에서 이렇게 리벳팅을 했다 가정합시다 볼트를 끼워도 되고 자 이렇게 끼워놨습니다 그러면 이때 클리언스는 이겁니다 수직재명가 이 리벳 중심선하고 수직재명가의 자금 여유거리 여기 5번에 클리어런스가 되는 거예요 여유거리입니다 수직 자 여러분 이거죠 벽에 모서리에 못 박을 때 어느 정도 간격 떨어져야지 박죠 너무 가까워 박기 힘들잖아요 때리다가 여러분 손 때리죠 수직재명가의 자금 여유거리 재명가의 거리를 클리어런스라고 하고 6번에 그립은 리벳으로 접합하면 부재의 총뚝개죠 이것이 총뚝개입니다 이것이 그립이에요 이게 6번이에요 6번 그립 개념이 되는 겁니다 기억을 해두세요 보통 그립은 보통 리벳이나 볼트 직경에 최대 5배가 기본인 5배 이하로 하는 게 기본 원칙이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리벳 접합 경우는 접합부 검사 결함부 부위 발견이 용이한 것이 리벳 접합이에요 리벳은 불량이 되면 다 표시가 납니다 가열해가지고 햄마로 때려가지고 타격을 해서 만들기 때문에 이 불량이 잘 보입니다 결함 발견이 용이합니다 그것이 장점이에요 접합부 검사가 제일 용이한 것이 리벳 접합이에요 사람으로 보면 희노애락이 얼굴에 포카페이스가 안 되는 분도 있죠 고스톱 치는데 잘 들어왔다 핫도 치는데 잘 들어오면 얼굴 표시가 나는 분들이 리벳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리벳 접합은 결함부 발견이 용이합니다 그리고 이제 단점이 소음이 심하다는 거 자 현장에서 햄마로 두들겨서 머리 모양을 만들다 보니까 소음이 큰 것이 리벳의 단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알아두시고 이것이 이제 전단접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 전단접합이 되는 리벳이 파괴되도록 접합하는 게 전단접합이에요 그런데 리벳이 너무 강하고 판재가 약하게 되면 치아파괴가 생길 수 있어요 전단접합이에요 쉽게 이렇게 보면 되겠네 그런데 기고리를 이렇게 했어요 기고리를 구멍 들어가서 키웠잖아요 그런데 누가 어? 기고리를 확 당겼네 어? 금으로 해가지고 금과 시비사 그럼 기가 기고리가 딱 떨어지면 그거는 전단파괴요 그런데 어? 기고리가 너무 강했어요 당겼는데 기가 쬐지죠 그럼 그건 치아파괴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간단히 이해를 해두시고 그리고 이제 이 볼트접합 자 볼트접합 뭐 일반 볼트라고 해도 되고 일반 볼트라고 해도 되고 그냥 볼트접합에도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볼트접합은 여러분들이 130페이지 보면 나오죠 그래서 일반 볼트해도 되고 됩니다 그래서 이건 가설건물용 그래서 보통 가설건축물이라고 보통 하죠 건축물에는 연구건축물이 있고 가설건축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설건축물에 이 일반 볼트접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얘는 넛더풀림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가설건축물에 지을 수 있지만 연구건축물에는 지을 수 없는 거예요 건축물은 두 가지가 있어요 연구건축물이 있고 가설건축물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면 연구건축물은 여러분들이 생애 동안 건축물이 생애 주기 동안 계속 존치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노화 되기 부서기 전까지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게 연구건축물입니다 그런데 가설건축물은 존치기간이 정해진 거예요 예를 들어서 3년이다 이렇게 존치기간이 정해진 것이 가설건축물이에요 여러분들 쉽게 모델하우스 있죠 그것이 가설건축물이에요 그래서 이런 가설건축물이나 가조인 것 같은데 사용할 수 있는 게 넛더풀림이 있겠네요 그러면 얘는 명심하세요 주요구조부제는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얘는 주요구조부에는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가설건축물에는 사용할 수 있지만 주요구조물 같은데 주요구조부에는 그 중요 부분은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 점을 우리가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고장력 볼트 접합 이것이 고력 볼트라고도 하죠 그러면 이 고력 볼트 고장력 볼트는 마찰 접합이 가능한 접합입니다 자 그러면 이 고장력 볼트는 전체를 그리면 아주 복잡기 때문에 제가 그림 실력이 없기 때문에 입체적으로 그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한 부분만 1부분만 그려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 두 부제가 이렇게 프렌지나 하나만 딱 그릴게요 자 그러면 두 개가 이제 맞닿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양쪽에다가 이제 판을 덧대어줍니다 덧대어놓고 이렇게 판을 덧대어놓고 여기에다 이제 구멍을 뚫을 거 아닙니까 원래 많이 뚫어야 되는데 다 그리면 힘드니까 시간도 오래 써야 되고 그래서 하나만 뚫을게 양쪽에 원래 많이 뚫습니다 자 이렇게 뚫으면 여기에 구멍이 이렇게 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자 이 구멍이 구멍 뚫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는 다 구멍을 뚫어야 돼요 자 리베 접합, 볼트 접합, 고력 볼트 구멍을 뚫기를 해야 돼요 그러면 구멍 뚫기라면 단명 결손이 발생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재료가 절약된다는 문장이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구멍 뚫기가 유일하게 필요 없는 것이 용접이고요 나머지는 구멍을 뚫어서 체결을 해야 돼 넣어가지고 체결을 하는 거죠 그런 형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다 이제 구멍을 뚫어가지고 이제 고장력 볼트를 넣는 거예요 그러면 고장력 볼트를 넣어가지고 자 이 넣떼 부분 끼워가지고 자 임팩트 렌치로 조는 겁니다 임팩트 렌치로 그래서 보통 이 넣떼 여러분 임팩트 렌치는 네이버에 검색해 보면 사진이 잘 나옵니다 쉽게 여러분들 저런 거 자동차 타이어 돌 때 탁탁 돌리는 거죠 그런 것이 임팩트 렌치입니다 그래서 임팩트 렌치로 거의 있습니다 이걸로 이제 조오는 거예요 탁 조오게 됩니다 그러면 와셔는 기본적인 여기에 와시 하나 넣고요 여기에 와시 하나 넣는 거예요 그러면 131페이지 그 사진에 보시면 사진 보세요 거기 이제 고장력 볼트에 그 와시 하나 들어가 있죠 이거는 토크 전단형 고장력 볼트인 특수 고장력 볼트입니다 그래서 와시가 하나고 보통 고장력 볼트는 와시가 두 개 들어가 있는 세트가 기본 구성이 됩니다 이렇게 넣떼를 갖다가 임팩트 렌치로 조오는 거예요 자 볼트 머리를 조우면 안 돼요 넣떼를 가지고 넣떼 부분을 회전해서 이제 조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조오게 됩니다 조임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조아줍니다 이렇게 나선을 돌리겠죠 그러면 꽉 조오게 되면 자 이기입니다 이 여기에 부재하고 이 탄의 사이에 여기에 마찰력이 생겨 이 힘으로 전달을 하는 거예요 이 힘으로 볼트가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꽉 조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꽉 조우면 그 판과 판 사이에 그 밀착된 힘이 생기죠 그래서 이 마찰력 가지고 여기에 생기는 마찰력 가지고 힘을 전달하는 접합이 바로 고장력 볼트 접합 개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고장력 볼트 접합은 그래서 거기 해놨죠 고력 볼트 하이텐션 볼트에 접합했죠 그래서 이제 고력 볼트에서 강하게 조임으로 해서 부재와 부재에서 면의 발생한 강한 마찰력에 의해서 힘을 접합하는 형태가 바로 이 고장력 볼트 접합의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그 특성이 나오죠 131페이지 봅니다 그래서 1번에 보세요 접합의 강성이 높아서 강성은 변형이 적은 성질의 강성이라 하겠죠 높아서 수직방의 접합의 변형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기둥과 기둥에 사용하는 거예요 그럼 이 고장력 볼트 이 접합이 그래서 이 기둥과 기둥의 접합부에 사용하는 거예요 접합부에도 사용이 되고 보하고 보 보라는 것은 큰 보를 뜻한겠죠 그래서 보와 보의 접합부에 우리가 사용을 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고장력 볼트 접합을 쓰고 있는 겁니다 기억을 해두시고 그리고 응력 집중 자 이거죠 얘는 자 이 리벳이나 일반 볼트는 이 리벳이나 볼트의 응력이 집중이 돼요 그런 반면에 얘는 어떻게 됩니까 이 맞다는 이죠 이 전체로 해서 힘을 분산하죠 그래서 응력 집중이 적은 거예요 한쪽으로 그런데 일반 얘들은 리벳이나 볼트의 응력이 다 집중이 되지만 얘는 이 마찰력으로 전달하니까 응력 분산하죠 집중이 적은 거예요 그러면서 반복 응력이 강하죠 그래서 피로강도가 크다라고 해놓은 겁니다 자 피로강도라는 것은 반복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강도가 피로강도예요 반복 하중에 이것이 피로강도다 그렇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들이 건물은 계속 진동이 계속 오죠 건물 뜰어요 진동이 항상 있습니다 그러면 너트 풀리면 안 되잖아요 계속 떨어도 너트가 안 풀리는 거예요 피로강도가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으로 우리 수험생으로 피로강도가 크다는 것은 이것이 있는데 초반에 제일 처음에 관리사 공부하기 처음에 시작을 할 때 그때는 생생하죠 그런데 장기간 공부했을 때 상태가 안 좋아지면 피로강도가 낮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 다가와도 상태가 좋으신 분들은 피로강도가 큰 거예요 그런데 공부를 안 해서 상태가 좋으신 분은 안 되고요 계속 공부를 하는데도 내가 상태가 좋으면 피로강도가 큰 겁니다 그리고 강한 조입력으로 해서 기계로 조입했을 때 임팩트 렌치로 준다 겠죠 그래서 너트 풀림이 없어요 그리고 접합반제 유효 단면이 하중이 적게 왜? 분산되니까 전체에 대해서 그래서 적게 전달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현장 시공설비가 임팩트 렌치로 많이 해요 요새는 그리고 토크 렌치는 이거예요 이렇게 갈 때는 안 좋아지고 당길 때 딱 좋아지는 거죠 이런 형태가 반대로 해도 되고 내가 밀 때 조이는 방향이 다 틀리겠죠 한쪽으로 갈 때는 안 좋아지고 당길 때 딱 좋아지는 이런 형태 있죠 그것이 토크 렌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하고 그래서 이제 노동력 재앙을 할 수 있어요 이거는 조금만 배우면 돼요 기술력을 필요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용접접합은 기술력이 필요하잖아요 그 측면 우리가 알아두시면 된다 자 그래서 이제 거기 2번에 보면 마찰접합에서 나오죠 고장력 볼트 세트의 구성은 고장력 볼트 하나 해놨죠 그리고 넛드 한 개 해놨죠 와셔 두 개 이렇게 고장력 볼트 구성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마찰면은 당연히 도료나 이런 거 있으면 제거해야 되겠죠 오물 같은 거 이런 거 제거하고 와이버시로 이제 제거를 해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3번 4번 해놨습니다 미끄럼 개수를 0.5로 정해서 자 미끄럼 개수가 클수록 마찰력이 커져요 그러면 0.5를 정해서 설계할 때는 마찰면의 페인트 이런 거 절대 칠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마찰면의 녹마기도 이런 거 칠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그런데 도장을 하는 것을 전제로 0.4를 정해서 할 때 이런 조건이 주어질 때는 아염 무기질 아연말 프라이머 도장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전제 조건이 주어져야 돼요 이 경우는 주어졌을 때면 여기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마찰면은 녹마기 페인트 칠 안 한다는 거예요 기본이 원칙은 그리고 이제 볼트 조임은 여기 볼트 머리 쪽이나 넛드 쪽에 와시 하나씩 넣고 우리가 넛드를 회전해서 좋아주면 된다는 겁니다 그 1번이 그런데 해놨죠 다만 토크 전단형 고장력 볼트는 바로 무엇이다 토크 전단형 고장력 볼트는 특수 고장력 볼트 그래서 얘는 넛트 쪽에 와시 하나 넣고 임팩트 렌치로 넛트만 좋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준이 우리 시험 지문에 응급이 됐던 거예요 토크 전단형 고장력 볼트 그 점을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번에 조잉이나 검사에 사용하는 우리가 토크 렌치나 중력계 정밀 또는 플러스 마이너스 3%입니다 그래서 3% 삼성 정밀일이 옛날에 있었죠 그래서 삼성 정밀 또는 삼성 정밀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퍼센트가 포인트입니다 여기에서는 기준 알아두시고 그리고 132페이지 3번에 나오죠 볼트 끼움에서 조잉까지는 같은 날 작업이 이루어져야 된다 쉽게 이겁니다 볼트 끼워야 될 거 아닙니까 끼워야지 조잉 끼움을 안 한 상태에서 조임을 할 수 없겠죠 볼트 끼워요 볼트 끼우고 나서 조임을 한 번에 다 조임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1차 조임이 있고요 그리고 나서 본 조임을 가는 거예요 본 조임 그러면 조임은 한 번에 다 조임을 하면 안 됩니다 1차 조임이 있고 본 조임 그래서 이걸 가 조임이라고도 하는데 보통 시방서에서 1차 조임 이렇게 칭합니다 본 조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기서 다 같은 날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움에서 그래서 우리 시험에는 이렇게 언급을 해서 1차 조임을 하고 가지고 1일 정도 안정화를 그친 다음에 본 조임을 한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다 같은 날 이루어지도록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5번에 요랑에서 용접과 고정력도 마찰 위험을 평용할 때는 기본 원칙은 항상 용접을 먼저 하는 거예요 전제 조건 원칙은 용접을 먼저 하고 완료하고 나서 볼트 조임 시공하는 게 나중입니다 그게 기본 원칙이에요 원칙이 있다는 예외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원칙은 용접 먼저 하고 완료하고 나서 볼트 조임을 나중에 시공하는 것이 기본 원칙 개념이 된다는 점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토크 관리법에는 조임 검사가 나옵니다 그러면 조임 완료 각 볼트 군의 몇 퍼센트? 10%입니다 10% 볼트의 개수를 표준으로 토크 렌치에 자 조임 검사를 실시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볼트가 예를 들어서 100개였다 그러면 10개 10%에 대해서 검사를 하라는 거예요 10% 10%를 우리가 검사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서 이제 플러스 마에서 10% 이내가 되면 자 보통 합격으로 봐줍니다 그런데 10% 오버했네 그럼 불합격이에요 그럼 불합격하면 배수 그러면 앞전에 10% 했죠 그럼 배수니까 20% 검사를 다시 하는 거예요 20% 그럼 20% 검사해가지고 여기서 다시 불합격했다 그러면 전체를 다 그 군에 대해서 100개 100개를 다 검사를 새로 실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0% 넘어서 조여진 볼트는 재조임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좋은 볼트는 못 씁니다 교체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사용했다 재사용하고 이러면 안 되죠 그런데 실제로 10% 넘어서 조여진 볼트는 교체입니다 재사용 개념은 없다 이것을 명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 번 사용한 볼트는 재사용할 수 없습니다 고장력 볼트는 재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점을 우리가 알아두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접합 그럼 이 세 가지 접합은 공통점 그래서 이제 차이점에 대해서 했고요 이 세 가지 접합들은 세 가지 접합 리벳이나 볼트나 고장력 볼트는 뭐가 필요하다? 구멍 뚫기를 해야 돼요 구멍 뚫기가 필요해요 그러면 구멍 뚫기를 했으니까 뭐가 생긴다? 단면 결손이 생기는 거예요 단면 결손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면 결손이 발생하기 때문에 재료의 절약 개념이 나오면 안 됩니다 그러면 고장력 볼트 접합은 부재 간의 마찰력으로 마찰 접합으로서 강제 부재를 강제를 절약할 수 있다 이런 질문이 나오면 틀린 질문이 됩니다 그래서 단면 결손이 발생된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고 그리고 그립 판두께의 제한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립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그립 그래서 그립은 페이지 129 페이지 보면 6번이죠 리벳이나 이런 볼트로 접합하시는 부재의 총두께예요 그립 그래서 그립 제한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립 그립 제한이 있습니다 총두께의 제한이 있어요 리벳이나 볼트로 접합하시는 총 부재의 두께의 제한이 있는 겁니다 그립 제한이 있다는 장면을 여러분들이 알아두도록 해 두시면 된다 그러면 제한이 없는 것은 용접이에요 용접은 두 부재에서 용착금속을 채워놔서 두 개를 열러서 가열해서 있죠 이렇게 일치하시기는 접합이기 때문에 두께의 제한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접합법은 제한이 있다는 장면을 알아두시면 된다 자 그럼 이 세 가지 접합 여러분들이 이 네 가지 접합법에 대해서 다뤄죠 네 가지 접합법 리벳, 볼트, 고장력, 볼트를 그러면 여기서 제일 일순위는 용접이에요 용접이 제일 대장이에요 얘가 대장이에요 부대장이 고장의 볼트입니다 자 그러면 일반 볼트나 리벳 접합은 엑스트라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총합 문제가 나왔을 때 무엇으로 나온다? 지문 개념상 나오는 거예요 얘들은 개별로 나올 수 있는 건 용접이 대장이고 사실은 가장 빈번히 하는 건 용접이고 그리고 고장력 볼트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서열은 잘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가장 공부를 마야 되는 것이 용접이에요 그 다음이 고려 볼트 리벳이나 일반 볼트는 여기에서 설명한 것 중 도만 기억하시면 종합 문제 지문상 한 거 언급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정리를 학습을 하십시오 그래서 용접은 대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별도로 염들이 수업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확실하게 용접 접합은 공부를 해두도록 해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에서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는 용접 파트는 개별적으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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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